인증꽃도 괜찮은데 인증꽃은 조금 나이 너무 높으니까 인증꽃은 제외하고 폭꽃에 이런식으로 한 땀 이런식으로 한 땀 그리고 그리고 아 지우면서 조금 번데 가지고 불타가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피부톤을 손이 안정돼서 어색한데 피부톤이 들어가고 나면은 따라잡힌 손 넣고 나면은 요러죠 최종화염렛 그리고 턱끝 그리고 조금 많이 넣은것 같으면 집에는 살짝만 긁어주시고 라인 경계가 붓끝을 살살 긁는다는 느낌이에요. 붓끝을 살살 긁는다는 느낌이에요. 붓끝을 다행히 부드럽게 퍼져요. 지금 여기 하이라이터가 강렬하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싹 한번 올려주면 부드럽게 슉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해서 싹 발라주면 당연히 무거는 멈추고요.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